노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곡 미움 요들입니다. 테네시 요들 몰카인데요. 중간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곡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부탁드릴게요. 요리는 시절을 맞으래. 불러 춤을 추던 노래 안에 밤새 요리는. 입을 속이 입을 안아주시니 따라 나와서. 요리 요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네 요리. 둘 셋 네네 요리. 하나 둘 셋 네네 요리. 우리 모두 다 노래라. 하나 둘 셋 네네 요리. 하나 둘 셋 네네이. 하나 둘 셋 네네 요리에요. 하나 둘 셋 네네 요리. 하나 둘 셋 네네이. 하나 둘 셋 네네이. 감사합니다 저희 앨범 누르신 거예요?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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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G-1! 정말 이렇게 앵콜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 데는 흥봉이고요. 근데 앵콜이 어석쏙쏙하잖아요. 앵콜을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막가는 영화 퀴즈를 장단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닭은 닭은 닭인데 빠른 닭이 있습니다. 뭘까요? 빠른 닭. 네. 우리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속해. 너는 제이큐가 높구나. 제이큐가 뭔지 아실까요? 좌머리 지수입니다. 네. 우리 발표를 잘하는 친구는요. 제이큐가 높아요. 네. 닭은 닭인데 빠른 닭은요. 후다닥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닭이 있습니다. 바로 후다닥. 후다닥인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후다닥. 후다닥 하면서 보내시라고요. 마지막 행글로 닭의 운들 불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산펄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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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다기 산펄차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들 누나 즐거웠고요. 오늘 찍어 오신 사진과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해시태그 요들 누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1,2,2에 찾아가서 소정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굉장히 고친 팀이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인스타 유튜브에 요들 누나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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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